국내외 보안시장 동향과 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세계보안엑스포 2017이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.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공부문 발주자협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보안엑스포와 정보보호솔루션 전시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. 총 15개국 500여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전자정보보호사업에서 도입 가능한 국내 80개 업체의 최신 정보보호솔루션들이 소개됐습니다.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 암호화에서부터 PC보안통합솔루션까지 여러 분야의 우수한 보안제품들이 전시됐습니다.